어제 오늘 북에서 날아온 풍선 얘기도 좀 해보죠. 풍선에 오물을 매달아서 남쪽으로 날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국내의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들이 전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풍선으로. 그 전단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20년 6월에 개성에 있었던 남부 공동연락사무소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 여정이 직접 나와서 이것은 남부 측의 전단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문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그걸 다 그렇게 폭발을 해버린 만큼 북한은 전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전단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은 김정은과 김 씨 일가의 가게 돕니다. 김정은의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세 번째 부인의 차남이거든요.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장자의 정통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부인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이미 예고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단,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내는 전단이 4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게 전단이라는 게 바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바람이 불 때. 불 때입니다. 거기서 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탁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폭탄을 달아서 떨어뜨렸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일인데 이게 겨냥을 하고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여기도 떨어진 건가요? 경영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항법장치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바람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 그럼에도 타이머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타이머를 통해서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수도권에 떨어진 건 아마 대부분 타이머가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정밀 타격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북한이 유사시의 방송국 같은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밀 유도무기, 미사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풍선이 발견된 곳이 경상도까지 날아갔더라고요. 절경 지역뿐만 아니라 풍선을 한반도 전역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부에 보면 일단 한국에서 보낸 거는 가장 많이 날아간 게 한 1천 킬로까지도 날아가서 1만 주까지도 간다는 거고. 그래요? 정산의 풍선 그림에 나옵니다마는 저게 라텍스래서 잘 찢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느냐고. 기억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풍선이 스파이 풍선이라고 부르는 정산 풍선이 미국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다가 오물과 쓰레기 같은 것을 담아보내는 게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인데 이 군에서 내용물을 소개해서 분석했을 텐데 어떤 것들이 또 나왔나요? 그 한 가지 이전,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처음은 아니고요. 2016년과 2017년에도 연간 한 1천 개씩 그렇게 보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아마 보도됐는데 그때는 또 좀 무거운, 이번에는 중량이 한 10km 정도인데 그때 무거운 게 떨어져서 우리의 차 위에. 부서진 적이 있었죠. 그건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들어간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전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대남 선전을 위한 전단을 2016년, 2017년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전단이 없이 정말 오물입니다. 분변을 비롯해서 신발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북한은 고민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오물이라고 쓰레기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한 게 한국에서 보내는 그 전단을 북한이 그렇게 부릅니다. 오물과 쓰레기라고 부르니까. 오물과 쓰레기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북한 당국에 의한 수거율이 낮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북한의 정부의 입장에서, 당국의 입장에서 훨씬 더욱한 위협이 되는 거죠. 남한에 이제 좀 동요되니까. 북한을 부양하였습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및 수도권과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 권역의 광범위하게 낙하였습니다.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 치졸한 정전업적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본 오물 풍선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이죠. 담화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나 우리 인륜의 표현의 자유다.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살포 제지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비아냥거리는 투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단체들이 지금 북쪽의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민간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걸 빗댄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부가 이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뭐 정부가 아닌 단체들이 보내는데 그 점단 금지법도 우리가 통과할 만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표현의 자유가 맞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찰총국이 총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방금 나온 것처럼 김여정, 이건 분명히 부부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정부 당국, 북한의 핵심의 당국자죠. 당국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성의 김부상 같은 경우에도 국방성 부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걸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부 주도고요. 글쎄요. 표현의 자유에 그렇게 오물까지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북한에 풍선을 보낸 우리 시민단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여정 기자가 보냈습니다. 사랑을 보내줬는데 여기다 대고 오물을 보낸다, 이거는 비인륜적인 만행이지요. 나는 92년도에 북한에 있을 때 원산에서 대남 전단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 장막으로 외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가 맡은 북한 사람에게는 아주 엄청난 정보고 희한한 소식이지.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오물이 담긴 풍선, 매달린 풍선을 계속 계속 보내겠다, 계속 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큰 틀에서 이게 크게 안보적인 위협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화생방을 또 무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미 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풍선에서 고도가 높은 데서 터지는 것은 화생방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실질에 피해를 줄 수가 없고.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이런 오물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이 심리전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물 때문에 마치 우리 정부가 뭘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정부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박상학 대표처럼 그런 또 전단을 보내는 그런 또 거기에 비난을 하는 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국내에서 같이 의견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어회 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원곤, 이어회 caiip 사무증 리ärt